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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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새벽 3시야,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본 게 처음이다. 근데 한국 시간으로는 10시밖에 안 됐어. 한국 시간으로 보면 어떡해.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한국 시간에 맞춰서 생활하니? 생체 리듬 맞춰야지. 근데 더 큰 일은 뭔지 알아? 빨간불이야. 이게 뭔데? 빨간불이 뭔데? 이게 초록불이 떠야 열기가 뜨는데 빨간불은. 근데 이거는 가서도 바뀔 수 있어서 가봐야 돼. 세윤이는 이거 타려고 3번 도전인데, 3번 실패했대. 어제 새벽에 내가 체크했잖아. 네. Excuse me? Yeah, there's no balloons today. Today no balloon? No, it got cancelled. There's a lot of wind. Wind? Yeah, too much wind. 아, 안 뜨나 보네. 이 정도 바람이 났어. 지금 살짝 피부의 느낌이잖아.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어.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뜨는 거야? 저거를 핑크 돌고래라고 생각하는데 타는 확률이. 그런 얘기 하던데 여기서도 3대가 더 글쎄야 뜬다고. 진짜로? 응. 아, 진짜 그 정도야?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타고 싶네. 3대가 더 글쎄야 탈 수 있어? 가서 초록불 했는데 우리가 탄 열기가 떴어. 그런데 갑자기 빨간불이 바뀌면. 그러면 밑에서 표정이 바뀌어요. 어? 어? 온나 보다. 오셨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건 왠지 예상은 됐어. 그래서 장관을 보기가 쉽지는 않겠지. 아니, 뜰 거 같아, 왠지. 많이 있지 않아. 그래. 초록색이다 초록색이다 가로등부 아 깜짝이야 가로등부는 초록색이야 어 진짜 그런 거 상징하는 거 아닐까 어? 다시 볼게요 아 아직 빨간불 응? 여기야? 어 여기야? 어 뜨나 봐 아직은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야? 응 저기 불렀던 거 보니까 사이트 봐봐 어! 바꼈다 바꼈다 초록색으로 바꼈다 오 초록색 초록색이야? 어 준형 준형 초록색 초록색 누가 타는 거야? 어어 다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야 3대가 더 싸네 우리가 독박도원 다 성공이다 형 형 빨리 내려 우와 야 대박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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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우와 엄청 커 핑크 돌고래 때부터 진짜 행운의 사나이들이야 우와 우와 인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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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스 벗 벗 아 그랬어? 응 예스 예스 한국 분들도 대신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신난다 와 뜬다 뜬다 우와 떴다 떴다 우와 저거 뜬다 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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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뜬다 우와 영화다 영화 뭐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우리는 천운을 타고 났다 카이트루 뚜껄 즉 헤이슈 팔레일마 일 терри님 저는 하레일ού스 principles 오늘 남을 prereq 45분, 1시간 정도, 괜찮아요. 먼저, 위에서의 속도와의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랜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랜딩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이 쪽을 보세요. 마크는 그 안쪽, 아프다, 아프다. 보여달래, 보여달래. 이렇게 하는 걸 보여달래. 이쪽을 봐, 이쪽을 보고 해야 돼, 이쪽을 보고. 와, 저걸 저렇게 높게 꼈다. 설렌다. 오케이, are you ready?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풀른다, 풀른다. 간다, 간다. 빨라, 이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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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엄청 빨라. 와, 엄청 빨라. 어떻게 날지, 이게? 어떻게 날지? 우와, 무서워. 엄청 무서워. 야, 무섭다. 야, 이거 안 무섭다며. 너무 무섭다. 야, 밑에 봐봐, 밑에 봐봐. 야, 이거 밑에 봐봐. 모집이 지른다, 모집이 지른다. 내려간다. 왜 내려가지? 지금 바람이 조금 불어서 좀 낮게 나나 봐. 야, 우리 어제 파는 스몰프 집이다. 어, 저거 봐, 저거 아슬아슬하게 지나간다. 우와. 일부러 저러는 거야. 아, 우리.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오오오오. 오오오. 너무 신비하다. 저 사람은 기술자 양반 기교부리려고.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낮게 나는 거야? 오오오. 왜 이래? 아니, 부딪치잖아. 그냥 이거를 딸 수도 있겠어. 손이 다 이렇게. 어머? 어머? 걸리면 어떡하려고?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갑자기 올라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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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저기 봐, 엄청 많아. 와, 일제히 다 올라간다. 우와. 우와. 나 어렸을 때 진짜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아, 그래? 열기구 타고 세계 여행하는. 이게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다, 와. 이 경험은 다신 못 잊겠다, 와. 이걸 어떻게 조정할까? 그거는 바람으로 가는 것 같아, 바람으로. 다 그쪽 방향으로 가잖아. 오오. 주로 형 봐봐. 야, 일로 보이네, 일로 보이네. 내가 이걸 왜 탄다고 했을까? 내가 이걸 왜 탄다고 했지? 이럴 거면 왜 탔냐. 우와, 예술이다. 어? 거기 앉았어, 예술이. 우와, 예술이야. 거기 앉았어, 예술이래, 너. 어? 아, 바람 많이 불어서 내린다. 어? 내려가야 돼, 이제. 아니야, 지금 우리 거는 제일 낮게 날고 있는 거야. 좀 낮게 날으니까 괜찮다. 낮게 날? 낮다. 여러분들은 나도 타지, 사실. 독박 투어로 조금 극복한 것 같아. 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사비X놈같은데. 여윤에 쳐갔는데. 해 뜬다! 해 뜨라고 보여. 해 뜬다! 야, 일출! 일출, 일출! 해 뜬다! 해 뜬다! 우와, 사진에서 보면 그 장면이야 여기. 그 장면이야, 진짜. 야, 그 장면이야. 우와, 해 다 떴어. 우와, 멋있다. 이야, 진짜 장관이다, 진짜. 그런데 가족들이랑 같이 타보고 싶다. 완전, 우와. 너무 예뻐. 여기가 진짜 예뻐. 너무 예쁘지. 여보. 여기 진짜 좋아. 차윤아, 변호야, 가정아. 다음에 아빠랑 같이 열기구 타러 한번 오자. 차윤아, 태경아, 민아.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오자. 여보, 지우야, 지우야. 우리 다음에 다 같이 와서 이거 또 타자. 윤아야, 이거 되게 재밌어, 안전하고. 아빠랑 꼭 같이 오자. 와, 새벽에 일어나길 잘했다. 그래. 너무 잘했다. 인규야, 잘했다. 두 시간밖에 못 잤지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잘했다. 우와, 아, 누구야 또. 아, 방금. 아, 미안해. 아, 매너가 진짜 그러면 안 돼. 아, 너무하잖아. 사람 얼굴에다 대고. 아, 너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아, 서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어디서 온 거야? 우리 어디서 온 거야? 우리 저기서 왔어. 이걸 조정을 어떻게 하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다시 돌아가려면 뭐 방향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못 돌아가자. 어? 못 돌아간다고? 그 랜딩하는 지점은 다른데. 아, 진짜? 랜딩 지점은 딴 데구나. 딴 데. 저기는 내리나 보다. 어? 아, 다 다른가 봐. 내리는 지점이. 그런가 봐요. 오. 그래서 무전으로 계속 얘기하나 봐. 우리 랜딩이다. 우리 랜딩이야. 밑에서 저기 직원 들어왔어. 와, 내린다. 오,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위에 참가하나 봐. 대박이다. 박수, 박수, 박수. 진짜 즐거운 여행이었다. 진짜 이거야말로 어디 가서 딴 데 못 타는 거다. 좋았다. 아니, 이거 못 타는 사람도 있어? 이제 이런 거 못 타는 애들 내가 논리하겠다.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겁쟁이들. 왜? 안 무서워, 엄마. 둘이 여행 왔어요? 네. 친구? 네. 아, 진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겠는데? 오래 살았어요. 아, 좋네. 오케이. 컴플리즈. 컴플리즈.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형제의 나라. 쉐레페. 오케이. 쉐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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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레페가 뭔 뜻이여? 짠 이름. 짠, 짠, 짠. 이거 누가 돕박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정해야. 이게 정해야 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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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기구 타려고 네 번째 걸 성공한 거야. 진짜? 아니, 어떤 사람 내가 봤는데 열흘 동안 이거 타려고 기다렸는데 못 탄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이게 핑크돌골에만큼의 어떤 운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네가 아까 그랬잖아. 3대가 더 쌓아야 탈 수 있다고. 진짜 그렇대요. 이게 금액이 역대 금액 중에 또. 베스트야. 비싸서. 이게 200이잖아. 네. 한국 돈으로. 그 당 사십시개 진짜로? 그러면 진 사람은 돈을 내지 말자. 네 명이 내자. 돈은 안 내지만 재수가 없는 거야. 그 행운은 네 명만 가져가는 거야. 돈을 내고.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이 독이야? 독도 먹고. 그렇지. 독도 먹고. 그러면 형 게임을. 한국 친구들 두 명 있었거든요. 한국 청년들 두 명이 같이 탔어요. 우리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여기서 만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한국분들을 만났대?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이래. 반갑습니다. 진짜 찐친인가 봐. 둘이 뭔 게임을 해가지고 우리 다섯이서 누가 이기겠다는 거를 맞춘 사람은 빠지고 틀린 사람들끼리 또 하고. 줄 서서. 뭔 게임을 할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죠. 사진 찍기? 점프? 그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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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타임으로 찍는데 발이 붙어있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 둘 타면 좌우로 뛰는 거야. 간다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3 대 1으로 나뉘어. 이렇게 저희가 응원합니다. 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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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시. 자 군대구. 몇 초 10초야? 10초 10초. 시작. 근데 젊은이들이랑 우리이랑 다르네. 젊은이들이랑 이걸 계산하네. 시작했다. 다르겠다 다르겠다. 잘 나와. 이분이 옷 까졌어. 홍이냐 김이냐 홍이냐 김이냐 홍이냐 김이냐. 홍이냐 김이냐 홍이냐. 홍. 홍. 김. 김. 김도 희. 홍.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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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유.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마워. 좋은 추억돼.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좋은 추억 됐어 우리 둘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둘. 이독자, 이독자잖아. 그러네. 이독자, 이독자. 거기서 걸리면 안 돼. 자, 준비 시작. 오, 됐어요, 됐어요. 엇갈렸어, 엇갈렸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표정으로만 봐봐. 또 있는 것 같아? 안 내리지. 다 뛰자. 돈 빡자, 니가 돈 빡자. 돈 안 내자, 니가 돈 안 내자.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삼덕이다. 자,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트리키의 문화의 아침을 거의 한정식처럼 한상 자름으로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쪽으로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갑시다. 네 단 Name. 따라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